자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행하는 자연수의 수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봅니다. s는 1-2 더하기 3-4 더하기 5-6 그래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것의 값을 구하여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원래대로 각각의 항목을 수혈로 봤을때 1-2-3-4-5부터 100까지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홀수일때는 플러스지만 짝수일때는 마이너스 뺄셈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구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일어나는 것을 교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각 단계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한 쌍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구요. 지금 오늘 순서도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두번째 방법은 플러스만 따로 한번 처리하고 또 마이너스만 따로 한번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홀수 번째 항에서는 플러스를 하고 짝수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를 하도록 해서 전체 합 s를 구할 때 홀수 번째는 더하고 짝수 번째는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s의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짝수 번째 항의 값이 만약에 100이면 마지막까지 다 했기 때문에 처리를 완결하고 s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엔드 이렇게 되어있구요. 전체적인 반복 구문의 흐름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한번 중심에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조건 수식에 보면 n이 100이면 100이면 이제 true가 돼서 끝내죠. s값을 출력하고 끝냅니다. 만약에 n이 100이 아니면 다시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될 때 뭘 하냐면 보시면 n은 n 플러스 1 n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n 방금 전에 증가시켰던 n 값을 s에다가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n은 n 플러스 1 또다시 n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s는 s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해서 s는 s 마이너스 n 이라는 또 빼기 형태로서 추가해주는 형태가 되어있구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앞에 말했듯이 홀수로 된 부분들은 합에 있어서 더해주고 짝수로 된 부분들은 합에 있어서 빼주는 형태를 같은 반복 부분 안에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기값을 보시면 당연히 s는 0이구요. n은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검은색 원번호 1번부터 7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n은 0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여기 검은색 원번호 2번에 오면 1이 되죠. 1인 순간에 s는 원래 s에다가 값이 더해지고 2여서 바로 그 다음번째인 짝수가 나오죠. 1 다음번째인 짝수는 2죠. 그래서 2가 빼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이 마지막 n이 짝수인데 그게 100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100이 되는 순간에 s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디버깅 표를 볼까요? 플로어 차트에서 변수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n하고 s만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조건 수식에서는 n이 100이냐라고만 사용되어 있는데 처음에 1번 단계에서 1번 단계라고 하는 것은 초기값을 주는 이 단계죠. 1번 단계에서 n은 0이고 s는 0이었습니다. 초기값이 할당된 거구요. 그 다음에 반복 구문이 시작이 되는데 2번 단계에 오시면 n값이 증가하는 게 2번하고 4번하고 2번 있죠. 2번일 때는 홀수가 되는 거고 4번일 때는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1, 2, 3, 4, 99, 100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진행이 되구요. 만약에 1 이렇게 홀수가 되는 경우에 s에다가 더하는 거죠. 원래의 0이 있었으니까 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구요. 바로 이어서 짝수로 바뀌는 순간에 s에다가 n만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0 플러스 1 빼기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조건 수식을 체크합니다. n이 100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 n이 2죠. 그러니까 false가 돼서 다시 반복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n값을 체크하는 것은 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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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두 번씩 할 때마다 n값을 체크하게 되구요. 맨 마지막 때는 100일 때 n이 100이냐는 조건에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반복 구조분이 종료가 되고 까만색 원분을 7번에서 s의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행하는 수율의 경우는 처리할 수 있겠죠.